반갑습니다 나무꾼입니다 나하! 야 이게 얼마만의 모더야!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모델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동안 모더를 왜 안 했냐면 핑망게임이 배도저에 많이 빠져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모델이 들어왔는데 기대가 됩니다 니킬스 탈모약 안 받은 건 여전하고 야 오랜만이다 빨갛뻔쩍한 내템들 야 진짜 모더 겁나 겁나 겁나게 오랜만인데 핑힝이는 티밍이야? 아 오자마자 티밍으로 야 그리웠다 티밍하는 애들 오랜만이다 진짜로 내가 신기한 사실 알았는데 머더는 핑때문에 핑이 많은 날엔 총알이랑 칼이 늦게 날아가거든요? 근데 그거 고칠 수 있는 거였어 그냥 이거 못 고치는 건 줄 알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배드워즈가 고쳤어요 배드워즈도 예전에 핑이 많으면 칼이랑 눈덩이가 겁나 늦게 나갔어요 지금은 보니까 눈덩이가 제때 대체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패치를 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머더도 핑때문에 총알이랑 칼이 늦게 나가는 걸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니킬스가 이거 게임이에요 이거 만드는데 열정이 없어가지고 언제 고칠지가 의문이다 이거 배드워즈가 그런 부분 고친 거 보니까 머더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고 빡빡이다 치기 이거 오우 야 아 저런 애들 항상 있는데 나 못 알아봐서 다행이다 사칭이네 시즌이네 하면서 알아보지만 않으면 된다 근데 다 왜 베이컨이냐 있어 뭐는 얘는 300렙이 넘었는데 템이 하나도 없어 아 진짜 항상 저런 스킨 보면 다 한국인이야 저거 저런 스킨 끼는 사람들 야 주장관이네 아 오랜만에 이거 주장관이니까 좀 떨린다 이거 오랜만이라서 머더가 그 사람 아까 머더였으니까 머더 아닌 것 같고 야 참 아니지 머더 어정쩡하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이거 머더야 아 저 저 저거 약간 수상해 저거 어이씨 아이씨 야 베이커리 3명인데 어떻게 피해 이거 어 뭐야 야 핵 있어? 핵 아니야 이거? 버그인가? 이거 뭐야 이거는? 야 버그야 이거 뭐야 얘 뭐야 아까 방금 안보인 사람 이 사람밖에 없었어 아 핵인 것 같은데 아 왜 주장 저 사람이 머더대면 큰일난데 얘도 머더대면 큰일날 것 같다 얘 아 너 머더대지 마라 오 야 중앙에 나왔다 중앙에 나왔다 중앙에 나왔다 설마 와 적폐 스킨이냐 이거? 어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어어 잠깐만 아래 아닌데 바로 아래인데? 저 사람 머더 아니에요 저 사람? 아 너였구나 너였구나 이녀석 이거 아 핵잼이 오 나갔다 핵잼이 나갔다 나이스 야 이거 핵잼은 이거 서버 바꿀까 고민 많이 했는데 아 나이스다 간판 내가 머더 같거든 이거 확률 보니까 내가 머더 같아 아 레츠 기릿 레츠 기릿 아 뭐야 오로 dried 저법 People 빡빡이 상했어요 저거 빡빡이 상했어요 어? 아oncé 많이 상했어 빵빡이가 빡빡이 많이 상있어 빡빡이 많이 상했어요 저거 빡빡이 많이 상해 빡빡이 수상해? 야 뭐야 너 아니였구나 미안하다 넌 줄 알았다 미안하다 Nonsense 알았 잠깐만 머더 좀 올려보자 아 왜? 누구 한번 올린다 왜 야 어 뭐야 아랫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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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전석 esok 전, NOSOS weaknesses yen A 아, 저너석 전, NOSOS 전, NOS decoration A 저 베이컴 맞어 odo n-erem 전여서 가기다 전여서 가기다 전여서 가기다 그러면 아까 확 쉬어 저 사람 확 쉬고 아 저 사람 자서람 안아 저 사람 안아 뭐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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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나와 야 뭐해 너 여기서 오케이 바로다가 이제 한 만큼 좋았습니다 다음판 내가 머더의 가기거든요 이거 야 사무실에서 한번 고스트 써볼까 오랜만에 사무실 고스트가 공유리긴 한데 야 어어 아 너 뭐야 머더 지금까지 안했다고 지금 나 무쇄하고 있네 이거 머더 아 뭐야 아아 아 나 누군줄 알구나 내가 나니 내 눈이 아니 어 잠깐만 야 시체 있다 시체 있다 시체 있다 시체 있다 오 야 바로 저 사람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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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크 났다 경크 났다 경크 났다 어 하하 오야 오야 와 뭐야 총 좋은거 하겠다 이게 뭐야 어 하하하하하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 서버 잠깐만 아 갑자기 이거 한국 서버가 되려네 야 나 머더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왜 아니 아 잠깐만 야 하지마 이거 하지마 아 하지마 이모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오 야 아 저 캠핑한다 캠핑질 한다 저거 아 던져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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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리 반깨스 사다리 반깨스 아 아 뭐야 3단 합체 파인애플 3단 합체 야 야 둘이 형제야 이거 야 이번판 모두 아닙니다 이거 나가야 돼 이거 아 아 오오오! 컷! 아 깔끔했다 아 이메위는 머더가 좋은 것 같아 너무 근데 분명히 외국 서버였는데 왜 한국 서버 됐냐? 아 일단은 퍼블 피해 도망가잖아 퍼블 피해 더블이 도망가자 오오오! 아 이거 아니야 오케이 확인 일단 머더 오 저기다 저기다 머더 확인 확인 체크무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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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운 헤어 오 야 저기 저 사람이잖아 아 아닌데? 니 사람 아니야? 오 야 이 사람 아니 2명이야 왜? 잠깐만 아 야 저 사람 왜 2명이야? 아니 이 사람 두 명이었어 순간이동하는 줄 알았네 다행히 이 서버는 무개념 유저가 없네 사람들이 많이 착해진 건지 아니면 이 서버만 괜찮은 거지 1년 전에 머드알때를 맨날 사람들 싸우고만 있었는데 아 나이스 근데 제가 머드알만 한 번밖에 안 걸렸으니까지 저거 스캔 이 스캔 엄청 뭐야 왜 이렇게 크냐 이거 바로 위다 바로 위다 뒤로 나간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하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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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인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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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참 뒤에서 오나 뒤에서 오네 봐야지 뒤에서 오자마자 바로 도망가 바로 도망가 바로 도망가 바로 도망가 바로 도망가 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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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인코스 아 좋았어 인코스 도망가는 것도 짜 이거 딱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왜 나쁘었어 왜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드고 있어 이러면 누가 총기부 강제로 시킨 사람 같잖아 이러면 저는 강제로 시키진 않지만 총기부를 해야 됩니다 강제로 야 오른쪽이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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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오른쪽 가자 오른쪽이다 오른쪽 네 어허 저 사람 뭐가 수상하다 저 사람 폭탄이다 도시벨 야 지하에서 살인이다 지하에서 살인 일어났다 이거 밟으면 탈모 왜 밟아 먹고 있지 저 사람 어 야 밖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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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울러트린가 이거 오케이 아울러트린 것 같아 이거 안녕하세요 어 아울러트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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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 이거는 여기로 나오면 도망가는 거야 여기로 나오면 도망가는 거야 잠깐만 여기로 나와라 나와라 제발 아울러트린 아울러트린 나와라 제발 안 나오네 지금 햄핑하고 있는 거 아니지 어 먹었네 아아 야 이러면 더 안좋아졌네 이거 어 위치 야 위치 셋이 됐어 이거 위치 셋이다 이거 아 근데 위치 너무 안좋다 와 지금 경계하고 있어 총 주변을 경비하고 있어 아 그렇지 이럴때 여러분 총 먹기 애매할 때는 야 안 먹는게 좋아 그냥 있어 존받은게 좋아 아 좋은 친구네 아 좋은 친구네 저런 친구가 있어 야 근데 야 오랜만에 머드 들어왔는데 진짜 머드 한 번밖에 안걸리는 거 아냐 이거 아 일단 나 이름 해본 머드가 일반 스킨 어 야야야야 뭐야 어 둘이 친구야? 설마 설마 나 총을? 설마 오! 지금 시민 두 명이 일어서 벌써 야еры는 코치 저 스킨 같은 녀석들 어 에에에 아이고 저 파인애플 맞았네 파인애플이었네 gotta be 오케이 파인애플 컷 저 흑우총을 가진 사람들 왜 이렇게 많냐 저거 저 총 진짜 개간지지마 흑우템 저거 기부해주시는 분은 제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 뭐야 바로 시작하자마자 살인 일어났어 이거 지글지글지글 소리와 지글지글 리팩트 뭐잖아? 아 사람 뭐야 이 사람 이 사람 지글지글이오는데 막상? 이에 이 사람 같아 나 알아 나도 알지 바이브를 하고? 이 사람 오케이 희생하러 간다 빡빡이대로 희생 잊을게 오!! 야 저거는 바이브 아니잖아 저거는 저거는 바이브 아니야 저거 저 사람 맞네 어쩐지 야 여기서 여기서 잘 봐야 돼 어디로 온지 잘 봐야 돼 woj τι았습니다 스킨이 똑같아 그럼 왜 아 정답 아 nib가 뭐야 어디갔어 야 어디가 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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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enfo p ok. enels 처방 야 이번 스캔 왜이래 아니 그린스크림 빡빡이 되려고 했었는데 안돼 안돼 아아아아학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흠흠흠 야 나 폭탄 터져서 죽었어 망게임이네 진짜 아무튼 여기까지 바이바이